나잉, 나잉, 나잉 아, 싼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쪼드 안녕하십시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박아쏠업 쪼드기야 오늘의 컨텐츠 흑역사 용도 보고 아무런 감정 느끼지 않기 컨텐츠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영상이 와도 제 표정 변화와 웃거나 화를 낸다거나 슬픈 표정을 치면은 아래에 있는 목숨 한계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목숨이 다 깎이면 협상 테이블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쪼드 노아엘데스는 쇼면 모두 잘 랩랩님 방송에 잘 오셨습니다 난 방송보다 차원이 다른 그렇다면 랩랩님 방송에 손놀다 쪼드 잉치키 잉치키 감정을 배제한 AI로봇 PJS9073 잉치키 숨뼋 아... ㅅ... 아... 아아아악 전직 중,cık 은 전직 중 호 징 정읽 뉴 날레 오오 오 오오오 충 cold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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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득! 이건 갑자기 저한테 PTSD 떠올랐어 와... 저한테 진짜... 저한테 진짜 울뻔했네 저거 와... 어떤 생각으로 참여를 했고 실제로 겪어보니까 어떤 대회였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드려볼까요? 아니 너무 사람들이 잘 만들어서 제가 이거 냈을 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다들 잘 만들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남았습니다 대상 받은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인들과 유대감이 끈끈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독함과 끈끈함 유대감 정득! 나잉! 나잉! 나잉 아 impressed 싸입니다 야아아아아아아아앜 야아 야 sociedad 그의 씨발놈아 국물 모모 이 녀석 크기 세 instructors 왜 이렇게 tech 저거 100% Waldron 좆되다 ㅋ 아아 여러분들은 솔직히 더 웃을 것 같은데 다섯 목숨 주면 안 돼요? 14분에 지금 두 목숨만 하면 돼 하나님한테 다섯 개? 오케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섯 개 쨍득 간다 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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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피스톨 공공 개틀링 피스톨 기어세컨드 피스톨 피스톨 개틀링 쨍득 에헤 티라노야 일로와 자아 자아 티라노야 일로와 에헤 쨍득 에헤 오늘은 우리집 대청소하는 날 아우 내가 이 옥상이랑 옥상을 잘 안 쓰다보니깐 옥상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졌네 어 쨍득 얘기가 미안하다 그래서 꿈꾸는 아이들의 눈빛은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높으신 지기에도 자기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낮은 지기에 있으신 분들도 자기는 지금 아주 행복하다는 신분도 있는데 저는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쨍득 놈때두 뱃뱃뱃 artic 쫑득 너가 걔 호잡이라서 우리 디지털 월드가 위험에 쳐있다는 거겠구나 정말 한심해 하하하 아무튼 위험하다니까 도와줄게 정문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면 동굴이 있을 거야 거기 내 사촌이 살고 있어 그 친구한테 도움이 종득 쓰읍 아 다음 거 진짜 보고 싶지 않다 이거 있는 건 지금껏 그려왔던 작은 꿈 지금의 내 모습 어떻게 보일까 나 어릴 적 함께한 너의 내게 저 하늘을 봐 에이씨 대상풍 날라가라 종득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학교 컨텐츠 폭풍의 전학생 나루토 편을 진행할까 합니다 에헤 나는 나루토 지롱 오늘은 과연 어떤 친구들이 또 저를 기다려 종득 즐겨찾느니 하나 없네 하루 밑은 til 너 내 책 종득 컴더 게이미 제일 재밌어 역시 히 히停 아 좀 이따 유튜브랑 봐야겠다 Losite bor도 혜 뭐야 에이 형 형! 드디어 왜? 형 오늘 컴퓨터 많이 했잖아, 나 컴퓨터 좀 할래. 아니 나 지금 뭐 해야 된단 말이야. 나 지금 경쟁중 중이야. 에이, 나 할래. 안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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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무슨... 빨리 가아, 형 게임 해 놨단 말이야. 쒀랄킥 아아 아우 냄새 아 너 입밟잠 좀 닦아 짜 티너냐 물어와 이거 자 일로와봐 내이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중득 중득 아아 허초구니 없다고 해? 얼굴값은 못한데 천일 위로완대 베이베베베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표백제 뭘 써야되죠? 어이가 없네 개이색 아니 미친새끼야 아 이 도락새끼야 이거 아니 도락새끼네 이거 아 이 도락새끼네 이거 ante 중둑 거실은 멈춰도 저질이다 난 변태다 난 변태다 다 벗겨지마 다 벗겨지마 난 변태 택기다 내려눕혀줘 어 난 변태 중둑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 깊숙이 총알이 박혔을 때 정말에 불치에 병이 걸렸을 때 정말에 독버섯으로 만든 스프를 마셨을 때 오늘 같이 할 사람은 바로 김 도디 아이 그럼 자기소개나 좀 해주심 안녕하심 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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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김조달 심 아 김조달 그럼 한번 빠르게 뽑아볼까요 어떻게 한지 아시죠 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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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군요 어 에헤 파란색 나왔네 아 나 뚜디 시발 아 여기까지 영상토네 와 씨 형 열심히 살았구나 오늘 흑역사 보는 날이라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는 날인 것 같았어 시발 와 도중에 시발 몇 번 울 뻔했어 진짜로 웃겨가지고 와 와 뚜디 세더라 재밌었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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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ive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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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